상아치즈 미니 모짜렐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맛일까요? 자 아빠가 뜯어볼게 이거 잡아봐 딱 잡고 있어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정도 해서 딱 잡고 있어 이렇게 해서 어? 이쁘게 잘 뜯겨야 되는데 잘 안 뜯겼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뜯으면 아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마요 이렇게 네모나 고이 분 아이가 뿅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먹어요? 이렇게 나온답니다 한입 살짝 먹어봐요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겠다 아빠도 먹을게 어떤 맛이에요? 부드러워요? 응 또 달콤해? 상아치즈 미니 모짜렐라 스모크 모짜렐라 맛있어요 스모크 향이 좀 나죠? 네 스모크 향이 뭐야? 너 다 먹으면 또 이거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나도 먹어야겠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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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